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혼이나 이혼 가정의 아이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기 광수와 16기 광수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15기 리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돌봄 받고 싶다. 16.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 같은 기분에 죄책감이 든다. 17. 행복할 때 불안한 양가감정이 들어 오히려 시련에 강하고 익숙하며 마음이 편하다. 18.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19. 그리고 착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첫인상 리뷰에서도 언급했듯 16기 광수님도 저러한 부분이 엿보이고요.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인간미가 덜한 모습에서 이러한 성향의 사람일수록 감정 표현에 서툰이 쌓여가는 감정이 어느 순간 터지게 된다면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리뷰를 했어요. 16기 광수님은 이혼 가정에서 컸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며 자라왔고 그 기억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겐 그런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취미고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늘 다투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와서 그런지 그 덕에 사람들 눈치껏 비유 잘 맞추는 사교성을 갖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의 기분에 맞출 수 있을지 반응을 살피는 쪽에 가까웠을 것이기 때문에 속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붙임성이 좋은 사람들을 보통 사교성이 좋다고 표현하고요. 눈치가 좋아서 상대방의 비유를 맞출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사회성이 좋다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사무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는 젠틀해 보일 수도 있고 배려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쎄하다고 표현한 것은 높은 사교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에서 들어보니 그러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있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뭔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겉으로는 친해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이빨을 확 드러내는 고양이과 인간 같았던 거죠. 이혼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해서 켜켜이 쌓아온 감정들 때문에 수습하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갈라지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광수님이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전달하는 방식을 천천히 연습해 보신다면 사혼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여겨요. 자신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성숙하지 못했고 이해심과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설명을 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광수님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에게선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소리 같은지를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감정 표현을 해온 탓에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받아보지 못했을 테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좀 깔려있은 분인 같았습니다. 상대방 눈치를 보는 걸 넘어서 지나치게 상대방의 반응을 의식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나이가 42살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국 방송에 나왔으니 광수님의 이러한 취약점을 이해하고 애정어린 말투로 감정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편안한 상대를 부디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셔야지 돌돌싱도 솔직히 멋있이 한데 돌돌돌싱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성과 사교성은 모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른데요.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사교성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쉽게 친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교성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교성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친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해결을 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눈치도 살필 줄 알아야 하고요. 사회성이 좋지 않으면 사교성이 좋을 수 없지만 사교성이 좋더라도 사회성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광수영철님과의 갈등 상황과 광수영숙님과의 갈등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분위기를 풀어갈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갈등 상황이 놓여있고 광수님이 왜 말을 돌리지? 영철님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말을 아끼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광수님이 테이프 깔까? 본인이 한 말 내가 한 말 나올 테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갈등 상황에서 감정 표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과 행위에 대해 분리해서 표현하되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짧은 영상 속 대화라 광수님이 감정 표현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지 분석하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그러한 모습들에서 광수님의 내면을 살펴본 후에 감정 표현의 대화법에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자신의 내면을 타인이 정확히 이해하거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광수님이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식하며 이쁨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럽거든요. 막 대화하면서 옥수님 잔머리를 정리해주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뭐 옥수님은 아무리 관심 없는 상대라고 해도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천생연분인 건가요? 진짜 이번에는 좋은 짝을 만나서 죽는 날까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진짜 비슷한 마음으로 이번 돌싱 특집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대머리가 도대체 뭐가 어떻습니까? 저희 외과가 대대로 탈모진반이라서 그런지 저는 대머리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 남성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는 내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훨씬 가치가 크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